안녕하세용 여럴레이오 NCT Life in Chiang Mai 첫 번째 미션이에요 태국 삼촌 전통놀이의 도저... 아니에요 위위미 하고 싶은 거 있어? 뭐 하고 싶어요? 고생하지 고생하지마? 네 고생하지 고생하지마 고생하지마 안 힘든거 안 힘든거 안 힘든거 안 힘든거 고기를 돌리는지 궁금해 저번에 연습실에서 런쥔이가 뽀란 뭐야 이거 노란 노란 헤디 노란 후디에 노란 후디에 제가 이거 드릴게요 누가 다 병아리 홀고기 렐리 비치 음악에서 술 없이 조 조 조 조 조 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못하면 어때? 실패하면 어때? 이런 마음으로 백장? 깜으로 계속 깜으로? 제가 무서웠지요 깜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케이! 렛츠고! 깜으로 오! 뭐지? 귀여웠어 루카스 교복 입었었어? 네 없어요 학교때 교복 없었어? 네 나도 없었어 통역기로 통역기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헤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유타씨 한국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? 그럼요 맘 끝보다는 확실히 장인 소감이 어떤가요? 이제 드림이랑 다 같이 통화했다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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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인지는 모르겠다, 귀요미 제가요? 아니면 다음 왕이에요? 다음 왕이죠 네가 이제 두 번째 게임 다음 왕으로 중요한 거, 목표이시고 오케이 뭐였죠? 뭐였죠? 혜영아 네가 좀 설명해줘 당연히 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왜? 이래야 돼? 네 할 말이 그냥, 항구가 약간 줄었는데? 그치 괜찮아요 다운 스테이션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는 총 세 팀으로 진행한다, 알았나?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자 우리 베이비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지지해 주세요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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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제 dream stage 입니다 아 진짜 와 너무 감동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 팀 멤버들이 다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다 같이 있을 때 너무 팀워크 제자들아 이 말을 듣고 보라 뭐라고? 따라해보라 따라해보라 I feel... Silence! I was into John Mayer a lot And then like 아 잠깐 왜 갑자기 영어를 많이 하지? My brother and I watched it together 와 나 영어로... 어우 죄송해요 와 나 영어로만 얘기했는데 지금? We're gonna go eat some... 백숙 백숙? White... 숙이 뭐예요? Okay, neighbor 백숙 영어 Chicken soup with rice Yeah 너무 심플하다 영어라면 자 이제 정말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는 어떤 수련이죠? Concentration test 한국말로 집중력 Test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잘... 내가 읽을래 아... 와 진짜 글씨 잘해보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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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보였... 이게... 그리고 챤 형은... 어... 생각이 똑똑... 하고... 똑똑한 남자 네... 챤 형은 되게... 생각 너무... 특혁해 너무... 디자인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아... 다음... 게임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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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게임 많이 안 해? 야 이거 한국인이면 좀 심각한 거야 왜? 프로게임어라고 했어 지성아 런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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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런쥔니 아 런쥔니 아 런쥔니 이게 또 개국이기 때문에 또 좀... 풋풋함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풋풋함어예요? 어... 어... 형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야돼요 촬영하러 가야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쥔니 쏘리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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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니 떰냥궁 먹고싶어요 하이 떰냥궁해줘 떰냥궁 어... 휴고쿵카 유타영도 태우게 유타영도 태우게 아이고... 또... 사오디크랍 가기 배가 모모 나의 예쁜 의료